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앞볼 필러, 한스라인 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먼저 올리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 할 이유를 먼저 올렸었죠. 그 이유는 이 앞볼 한스라인이 어딘지 정확하게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구요. 오늘은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러보톡스 공통부작용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영상 올렸어요. 참고를 해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첫번째 필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얼굴은 주로 뼈가 다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러 시술을 주로 하는 부위 위에서부터 이마, 곧대, 눈미닭강대, 팔자, 턱 이런 데들은 뼈가 다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 필러를 하게 되면 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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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게 돼서 생각보다 필러가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조금만 넣어도 변화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1cc라는 게 뭐 얼마나 될까요? 요정도, 새끼손가락 요정도거든요. 그런데도 1cc정도 뭐 이렇게 어디를 넣어도 변화가 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많은 부위를 뼈가 다 받치고 있는데 이 볼만큼은 안 그래요. 여기는 좀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넣어도 겉과 속 둘 다 부풀려져야 되니까 같은 양을 넣어도 겉으로는 부푸는 게 좀 약해요. 근데 플러스 넓은 부위를 얇고 넓게 이렇게 까는데 필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데요. 이마 같은데요. 볼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단점이죠. 한스라인 앞볼 필러 하지 말아야 될 요 두번째. 페이스리프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이든 실리프팅이든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야 얼굴형 자체가 예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진 얼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볼에 필러를 계속 넣어도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지를 않고 필러는 점점 소모돼 가는데 모양은 안 나오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리프팅이 어부가 그물을 탁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라면 앞볼 필러 할 때는 역도, 역도와 같아요.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위로 들어 올리듯이 처진 부분을 들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필러를 넣어야 볼이 원라인으로 떨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럼 리프팅부터 먼저 하고 필러를 넣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아 예, 원리상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세요. 딱 하나만 해서 예뻐진다면 실리프팅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저도 받고 가족도 하고 좋은 시술입니다만 비용이 필러보다 좀 비싼 경우가 많고요. 모든 리프팅은 내가 항상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실리프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길 원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나 각자 20대 초반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라인 20대 초반에도 V라인 아니었지만 상상 속에 그 V라인이 되길 원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필러보다 더 큰 편이고 시술 받을 때 좀 더 무섭고 또 볼살이 여기가 꺼져서 지금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꺼진 분들은 대부분 처짐이 다른 분들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볼이 꺼졌을 때는 필러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중에 리프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항상 필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스라인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부풀 수가 있다. 필러는 물을 막 끌어들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팔자라든지 코, 턱 끝 이런 부위는 피부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꾸 눌러서 필러를 꺼지게 만들지만 압력이 적은 부위는 부풀 수가 있어요. 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부족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살쪄 보일 수 있다.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 여기가 마른 분들은 다른 데도 다 말랐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가 다 말랐는데 여기만 불룩하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좀 부족한 듯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실리프팅 해야 될 여지도 남겨둘 겸사겸사 부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동이 걱정된다. 필러라는 게 인접으로는 이동할 수 있지만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원래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항상 걱정할 만큼 큰 이동은 없는 것 같아요. 팔자처럼 이동이 되려면 팔자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우리가 압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응 웃으면 많이 누르니까 약간 위로 밖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볼이 눌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마나 이렇게 넓은 부위가 있을 때 하나의 거대한 포켓을 만들 후에 필러를 넣는 그런 개념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마 같은 게 울퉁불퉁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셔서 큰 포켓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울퉁불퉁할 확률은 많이 줄겠죠. 포켓이 하나니까 고루고루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은 압력이 들어와도 필러가 이동할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치약 같은 게 하나의 커다란 포켓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짜면 엄청 치약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필러가 흐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흐를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필러를 넣어놓은 살이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층에 넣어놓든 근육층에 넣어놓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얼굴 자체가 내려가니까 거기에 품고 있는 필러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이랑 귀랑 이었을 때 이 아랫부분에 좀 신중하게 넣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넣을 건 아니고 언젠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곱 번째 유착이 있는 경우는 좀 힘들어요. 특히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많이 다쳤을 경우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유착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더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사는 시술 중에 유착을 막 만드는 시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스 뭐라든지 그런 것들은 애초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간다는 필러들도 안에 나중에 들어가 보면 딱딱하고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부드러워야 우리가 오목한 것을 볼록하게 만들기가 쉬운데 안에 유착이 있으면 오목한 게 필러를 했더니 응? 그냥 오목한 채로 붙기만 오목한 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내가 속에가 부드러워야 안에 꺼졌던 게 이렇게 도톰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은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인스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닥터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또 걸어드릴게요. 아직까지 제가 인스타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 자체는 인스타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진 올려 끝! 이건데 안목적인 룰이 아직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인스타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